14. KBS 인사 드립니다. 그런데도 15초에 모아 분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엑코 원래 6초가 너무 배웠는데 괜찮아요. 아무것도 아 weakically. 모아, 다음주 목요일에 우리 만날래? 같이 연상하자. 다음주에 모아분들이랑 뭐 할까요? 같이 투모로우바이트기도 노래를 들으면서 청량한 기분을 만끽하고 우리 업계에 기대서 5시 53분에 아름다운 노래도 감상해야죠 너무 멋진 데이트일 것 같아요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궁금한 우리 보아들 다음 주 약속 잊지 마세요 꼭 만나요